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요 지금 제 8장 입니다 재료 역학적 성질은 시험의 비율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건 꼭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예상문제 기출문제 2009년 국가직 시험이었습니다 자 봉의 길이가 3이 뜨고 단면적이 2 제곱 센티미터 이 봉의 길이가 2세진을 할 때까지 이 봉의 잔류 변형률은 자 잔류 변형률은 이렇습니다 잔류 변형률을 뭘 구해라 엡슐론 r 구해라 즉 이때 보면 이게 엡슐론 r 이구요 지금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엡슐론 a 가 되구요 그 다음에 엡슐론 e 가 됩니다 이거는 똑같죠 엡슐론 r 입니다 자 이건 치 잔류 변형률이 되구요 자 이 구간은 이 각은 탄성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되요 따라서 엡슐론 a 는 l 분의 델타 l 는 4미터죠 4 곱하기 10의 3승 2 곱하기 10의 제곱 12 조치 미리미터니까 는 0.005 가 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기 없어요 엡슐론 e 는 2분의 엡슐론 e 는 2 분의 y 는 얼마 탄생 회복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죠 2000 이랬죠 이게 적혀 있죠 이게 탄생 회복이 2000 분의 6 은 0.003 따라서 잔류 변형률 r 은 a 빼기 엡슐론 e 는 0.005 빼기 0.003 은 얼마 0.002 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예상문제 1번 입니다 2019 년도 9까지 이고 봉의 길이 단면적 봉의 길이가 늘어날 때까지 어떻게 잔류 변형률을 구해라 이 도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2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0 년도 9까지 입니다 2010 년 9까지 항복 강도가 270 메가파스칼 탄생 횟수가 180 그게 뭐라고 하더라 그 파스칼 가 암튼 그 다음에 1미터 폭력했고 폭력 신장이 2.5mm 인데 잔류 신장률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엡슐론 a 는 l 분의 델타 l 얼마 1미터 했죠 1 곱하기 10의 3성 신장이 얼마 2.5 는 0.0025 그 다음에 엡슐론 2는 2 분의 이 분의 맞죠 엡슐론 y 엡슐론 y 는 0.0025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εr, εa-ε2는 0.0025-0.0015는 0.001이 됩니다. 따라서 잔류신장량이 됐죠. 델타 LR을 구라고 한겁니다. 1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001은 1mm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한복강도, 탄생의 횟수, 1m 봉, 봉의 신장량이 얼마 나왔다. 봉의 잔류신장량은 몇 밑에 있냐? 이런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εa, ε2를 구해서 잔류 변형률을 구하고 난 다음에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예제 문제 3번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억력이고요. a, b, c, 여기는 엑셀 변형률, 엡슐룬, 억력 300. 좁혀있습니다. 자, 길이가 1.5m 강봉입니다. 이때 인장량을 가해서 0에서 a, b 가는게 얼마? 1.5m 증가 다했습니다. 15m가 증가했고요. 이때 인장량을 완전히 제거했을 경우에, c점에 도달할 경우에 어떤 거? 시점에 도달할 경우에, 봉의 영구 신장량은? 이때 항복강도는 300M. 이게 항복강도입니다. 탄성가수 E는 200GP. 자, 쉽게 해봅니다. 엡슐룬 A는 L분의 델타 L은 1.5m였죠? 1.5 곱하기 10의 3성에 15mm. 0.0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엡슐룬 Y는 2S분의 FI입니다. 200 곱하기 10의 3성, FI갈마 300. 이게 FI가 되겠습니다. 0.001으로. 따라서 엡슐룬 R 신장변용률을 엡슐룬 A-Y는 0.01-0.001호는 0.008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구 신장량은 델타 L, R은 L, 엡슐룬 R은 1.5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0.0085는 12.75mm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2016년도 국가직입니다. 길이가 정해졌고 15mm 증가했습니다. 변형률 시절에 이렇게 봉해 영구 신장량 영구 신장량을 구현하고 하는 것 항복강도 하고 탄생에 나왔을 때 이 식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국가직 시험 위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